정책을 어떻게 할 거니 하는 건 사실 앞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이야기를 그 얘기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박영선은 누군가 오늘 각각 여러 가지 버전으로 기억도 할 텐데 지금 박영선은 누군가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 드린 건데 그래서 서울시장과 무관한 질문들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검찰 수사권이 있었고 완전 불리해야 됩니까? 그렇게 가야죠 검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저고 그래서 첫 단추를 제가 끼워줬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못하죠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돼요 그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예요 추미애 장관이 혹시 본인의 라이벌입니까?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원내대표 나갈 때도 추 장관 따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원내대표 좀 나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추 장관이 그때 흔쾌히 어? 그래요? 그거 될 것 같은데요?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? 그런 관계예요? 응! 굉장히 저한테 그때 흔쾌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는 아니고? 추 장관의 장점이 뭡니까? 추진력이죠 역시 추시니까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